집행관 제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저그가 아니라 바로 배신자 테사다르요 만약 그가 암흑기사단의 타락한 사상을 아이오에 퍼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오 그를 찾아서 심판대에 세워야 하오 테사다르는 아이오 침공 직전에 저그가 이 행성을 벌였다고 주장하더군 하지만 난 아직 여기서 꿈틀리는 어둠을 느낄 수 있어 단단히 준비하시오 집행관 이 행성에 아직 저그가 남아있다면 놈들도 우리가 도착했음을 알았을 테니까 제라하 같은 생각 내가 믿고 온다 원우 같은 생각 나를 안 내라 목숨을 위하며 내 생각은 기타 같은 생각은 제라하 길이 정전 길이 정전 길이 정전 길이 정전 내 생각은 이미 정이었다 같은 생각 근이 된 거라 같은 생각 근이 된 에너지가 부족하니 같은 생각 싹 한 번 더 전승을 부르면 내 생각은 기타 이 모습으로 매응이 아니라 근이 된다 같은 생각 근이 된다 같은 생각 근이 된다 싹 하우스 가시의 뜻을 받기로 한 걸 기타 같은 생각 기타 길이 정의적 길이 정의적 길이 정의적 endy 그 37per 길이 정의적 길이 정의적 길이 정의적 글이 된다 그녀의 승자들 내가 필요한가? 너가 속을 목숨을 위하여 아홉 신용 인력 칼라소스 원하는 바를 말하라 기타 그리 되리라 길이 정이다 기타 그녀의 행동 같은 생각 기타 같은 생각 기타 그녀의 생각은? 기타 나는 전투에 못 말하나 기타 그리 되리라 같은 생각 길이 정이다 그리 되리라 그리 되리라 길이 정해졌다 길이 정해졌다 기타 그녀의 생각은? 늦고 있어 알다리스 집행관?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구조들이란 희망은 버렸었는데 널 체포하고 아이어로 데려가 심판대에 세우려고 왔다 나를 체포한다고? 아이어로 아이어가 저그의 손에 불타고 있는데 고장 날 체포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너무 충격받진 마 나도 겪어본 일이야 이 인간은 뭐냐 태사다르 난 짐 레이너라고 하오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아무리 프로토스라고 해도 말이오 재미있고 폐사다르 이놈이 동료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군 집행관 폐사다르를 연행할 준비를 하시오 집행관 개단이 싫어 저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내가 한 일은 모두 아이어를 위한 거였소 제라툴과 암흑 기사단을 찾게 도와주시오 그들만이 초월체의 정신체를 쓰러뜨릴 수 있소 우리가 승리하니 그땐 네발로 대의회의 심판대에 오르겠소 어림없는 소리 우리가 니놈처럼 암흑의 이단자에게 협력하리라 생각하느냐 정신이 나갔구나 태사다르 그들을 존중하는 게 좋을 거요 알바리스 집행관 제라툴 찾는 일을 도와준다면 모든 걸 설명하겠소 원진만이다 준비됐습니다 명령은 이 적에게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겠군 갑니다 제라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이루어지리라 터락할라 이루어지리라 여기는 레이넘 여기는 레이넘 여기는 제미 아군 전사들이 투자 중입니다 지하우스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이 샤워트 가시의 뜻을 받들어 왕하우스 준비됐습니다 여기는 제미 아, 좋아 무슨 일이오 집행관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왕미 여기는 레이넘 아, 좋아.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나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터라칼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슨 일이오, 집행관? 불러리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왕울이 부족합니다. 왕울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좋아. 준비됐습니다. 아, 좋아. 듣고 있소. 원하는 말을 말하라. 길이 정해졌다. 그리 되리라. 바퀸 승리. 여긴 재미.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좋은 투입을 부른다. 여긴 재미. 구름에 응. 구름에 응. 준비됐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칼라소스. 원하는 말을 말하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 대기 중. 명령. 맞닷게. 명령. 유군. 데뷔. 용어가 Tut. 참. 로. 이딴. Yes. licenses. 신 мой kullan. car. 무슨 일이오?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변비됐습니다 재미있겠군 우리의 뜻은 물론이오 변비됐습니다 반등증 듣고 있소 명령만 내리십시오 갑니다 아군 전설이 투전 중 여기는 레이로 재미있겠군 여기는 지금이 제거하라 전비됐습니다 그의 뜻은 물론이오 고맙소 집행 이제 제라 둘을 쳐준 후 서둘러 포향으로 갑시다 고맙소 집행